우그라이더 우그라이더 에너 자 오늘 할 덱은요 바로 유행이라며 자 게임을 하면서 몇가지 전달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웅상자 바로 일단 까구요 레츠고 팔고군대 번개 텍타 일렉트로 드래곤 3천원 더 올랐네요 전설 덱 제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게임했을때는 이겼거든요 과연 이제 또 영상을 찍을때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할건데 이제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곧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제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곧 나오는데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PC방 80시간에 들어가서 로스트 아크를 하게 될거에요 그렇습니다 80시간 동안 이제 폐반 수련을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80시간을 해야 그걸 줘요 뭐해준다? 화극품대기 그래서 그 전에 영상을 만들어 놓고 갈거에요 물론 이제 클래시로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큰 영향은 없을겁니다 자 이게 오울전설 덱이기 때문에 뭐 스네이드 이런것도 없고 외맹하긴 한데 오케이 일단은 살려냈고 화살까지 썼죠? 평대 오케이 나쁘진않았다 혼자 지금 열받았죠? 저 여보 이거 한번 오케이 아 까비 아 이거 저쪽으로 들어갔어야되는데 어 그게 아니야 터져버렸쥬 띠용 야 이때 웃어줘야지 으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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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자 한번 더 갑니다 자 가자 아이야 아이야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덱은 어 앞으로도 이제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런 댓글 좋아요가 제일 많은거 4개였어요 4개가 제일 많다니 그흠 좀 그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어쨌든 어쩌겠습니까 자 일단 자이언트 뒤에 뭐가 나올까요 나올거 같은데 안 나와? 어 잠깐만 잠깐만 자 감전 그래도 앞이긴 한데 어 아프게 antibiot 어 자 무덤이 먼저 데미지 맞으면서 인드 데미지 들어가면 좋죠? 광고 오케이 빨대 꽂혔죠? 이러면 지금 난리나지 오케이 프린세스 보세요 바꿔주는거 봐 땡큐 킹터 땡큐 멋진 한판이군요 저거 지금 다 부들부들 거리고 있는거라고 쿨한척 하기는 마에따를 딱 꼽는게 기가 막혔죠 자 다시 간다 상대 알고 있을건데 음 바로 무덤하기엔 좀 애매하고 오우 아우 아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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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좀 케 강보를 딱 막고 자 여궁 자 여기 정신 못 차린단 말이야 따봉 야식아 이게 우울전설댕이야